XSFM입니다. I, D, W, K 주 5일째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과 이들이 움직인 많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만들어낸 모든 이들을 다 싫어하고 색깔론을 덮어씌워도 비난하는 자들만 갑자기 주 7일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선생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은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전교조를 혐오한다고 당신들은 노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싫어하니 두들겨 맞거나 뇌물을 내거나 하세요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대하기로 합의한 시민과 정치인이 연대를 거부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너무 화낼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원래 만드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이 다를 때가 더 많고 누릴 때는 공기 같아서 존재감을 아예 모릅니다. 휴일을 보장하는 노동법, 촌질을 막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그만큼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아이디어를 대중일반이 만들어내서 그걸로 사회가 어떻게 부를 늘려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잠시 후에 문학인을 만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실패의 작이에요. 디아블로2. 네. 마약을 만들고. 그렇죠. 평생권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멍청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런 건지 몰랐던 거죠.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하긴 뭐 저기 히로뽕도 처음에는 감기약인 줄 알았으니까. 네. 코케인을 넣은 차를 막 팔던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으니까. 혹은 그렇게 돈이 될지 몰랐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디아블로의 사회적 여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정말로 게임 얘기라고 문학인이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에 핸드호시와 어린 언섭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제가 1세대 이후의 아이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를 줄 몰랐죠. 근데 첫 시간이 샤인입니다. 빈번이 쓰이기 시작한 장르가 있습니다. 저지클럽입니다. 5050가 미국에서 금기어야 이제? 그 사람 얘기하나? 또 나오고 토크도 할 수 있고 핸드릭 라마와 더 게임이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이야. 핀란드의 작곡가인 리스토 아시카인. 언제쯤 맥스마틴인데 아직도 1위 곡을 만들고 있죠. 맞다 지금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기록을 낸 앨범은 87년 위트니 유스톤의 위트니였습니다. 당신의 음악 취향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2023년 8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이제 준비를 거의 다 했고요. 편집을 저희가 한참 신나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 찍는 거 정말 생각보다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부담스럽네요. 손을 어디다 둘 줄 몰라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때의 유튜브는 비전기 업로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 업로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더라고요. 이건 처음 해봅니다. 지금 서당연 민정수석도 옆에서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고려해야 할 점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기 업로드는 확실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유튜브가 전업인 곳들도 날짜를 따박따박 지키진 못하거든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주된 청취자들은 거의 다 팟캐스트 유저시니까. xsfm25의 gmail.com으로 김유아씨가요. 스포티파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앱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 아무리 둘러봐도 결제하지 않고 팟캐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포티파이 월정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곧 런칭할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자기소개를 길게 하지 않으셨기에 알 수 없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김유아씨는 한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이죠.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알려드리죠. 스포티파이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과금과 이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유료 회원이 아니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저들이 스포티파이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건 스포티파이 코리아 측의 결정일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저는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보이진 않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분명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책이 바뀐 모양이에요. 그렇죠. 스포티파이도 지금 한국지사도 한국 시장에 적응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결제를 하지 않은 제 계정으로 밑에 팟캐스트에 들어가면 제가 이전에 들었던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팟캐스트 오디오로는 스포티파이에서 유일하게 음악까지 풀로 들으실 수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결제를 요구합니다. 한국 리전에서는 그렇습니다. 무료 회원이라는 개념이 없죠. 한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무료 회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른 국가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신기합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가급적 일단 다 넣어놓고 편집을 끝내거든요. 그런데 올리죠. 그러면 어떤 노래는 어떤 나라에서는 못 올라간다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뮤직비디오가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 국가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구글의 정책이 실로 대단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애초에 하지 마. 너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시도는 해보기로 했으니까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네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첫 회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대 평론가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처음에 회사 만들고 공채했을 때 생각했나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넌지시 물어봐서 디아블로 한다 그러면 안 뽑겠다. 아주 짧은 기간.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디아블로 2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하고 너무 궁금해서 디아블로 1도 했었거든요. 문학인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어본 바. 이런 뒤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최초의 디아블로를 개발했던 개발자가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동네 뒷산의 이름이 디아블로였다고 하죠. 그런 농담도 합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뒷산 이름으로 내 첫 게임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오리지널 팀들이 이제 투까지 만들고 물러나죠. 블리자드 노스라고 불리는. 아주 북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블리자드 사우스. 블리자드 본사가 이제 어바인에 있었고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이라서 블리자드 노스 스튜디오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만든 게임이 이 팀이 만든 게임이 인류의 미래의 경제상 생활상을 미리 알려주고 죽어버렸다. 마치 친절한 드루이드처럼 인류에게 알려준 거죠. 도와주시오. 후퇴하시오. 도망가시오. 하지만 인류는 지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와 인류의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로 경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게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투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쓰리 얘기를 또 해야겠죠. 쓰리는 2012년에 나옵니다. 그 공개됐을 때 현장의 환호성 같은 게 영상 짤로 많이 돌았죠. 2000년에 이제 중고딩 20대 이랬던 사람들이 10년 딱 늙었어요. 팔팔한 시기입니다. 온 인류의 온 인류 한 1억 명 정도의 인류가 세상에 어마. 그가 돌아온다. 또 악마가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에게 디아블로는 악마였죠. 자신의 창창했던 20대를 컴컴한 PC방에서 다 쓰게 만들었던. 그런 주제에 디아블로는 야구단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집행검이라도 하나 올렸어야. 그러니까요. 그 돈을 썼는데. 그러더니 10년간 잠잠하다가 갑자기 디아블로의 후속작이 나온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다들 우와 한 거죠. 그때 SNS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유명한 셀럽들도 막 그랬어요. 우와 나 이제 업무 접어야겠다. 맞아요. 이런 선원들이 막 속출하던 어떤 시대였습니다. 디아블로 3 나올 때. 프리랜서들이 비명을 질렀죠. 일 어떡하라고. 어느새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리하다가 야 이게 7년. 그러니까. 그렇게 됐나? 2, 3년이면 5년 전인 것 같은데. 게임 쪽에는 굉장히 좀 다른 매체랑 특이한 어떤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전편이 아무리 히트를 쳐도 후속편의 매출은 후속편의 완성도에 따라갑니다. 몇몇 보고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나죠. 그런데 게임은 무조건 전편의 성공이 다음 편의 매출로 직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봐야 되니까. 해보지 않고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글쎄 내가 아무리 디아블로스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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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해봐야 알지. 그렇죠. 게이머는 영화 소비자들과 달리 리뷰를 그 정도로 신뢰하지 않아요. 보통은 리뷰 쓰는 사람들을 욕하죠. 세상에 저거 게임 하나도 모르고 쓰는 거다. 모두가 자기가 세계 최고의 게이머로 사고 있을 때. 저 새끼가 이제 문학입니다.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때 출시 오프라인 행사하는데 줄을 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게이머들은. 초장사진이었죠. 정도 있어요. 네. 정으로 한 번은 돌려봐야지. 아 그럼요. 첫날에 얼마? 3천만? 2천만? 어마어마했고. 브리자드가 항상 게임사 온라인 게임사들은 그게 있어요. 몇 명이 올까 첫날. 그래서 서버 양을 맞추죠. 이 정도까지는 할 것이다. 그런데 한 한 달간. 대참사를 냅니다. 브리자드가. 에러 37이라고. 접속이 안 되는 상황들이. 에러 37. 이게 굉장히 오래가서. 에러 코드 37. 또 욕하죠 그러면. 티셔츠 나옵니다. 에러 코드 37. 브리자드 캐릭터로 만든 락밴드가 있는데. 이름이 에러 37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한 달 동안 플레이를 못하게 했어요. 2도 약간 그랬거든요. 좀 몰랐다가 오랜만에 그때가 이제 그 아저씨를 시작할 때였나 시작하기 직전이었나. 그래서 오랜만에 스타나 하자라고 배틀렛에 도저히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때 알았죠. 아 디아블로가 나왔구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지만. 또 동시에 예측은 했어요 다들. 시니컬 한 분 딱 그러죠. 야 뭘 해도 2만큼 나오겠냐. 후속작이라는 게 그렇냐. 또 그런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는데. 흥행은 됐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거죠. 2만큼은 아니구만. 이게 영화 전작과 후속작을 대하는 팬들의 그리고 평단에 반응하고. 게임을 다루는 게임 후속작을 다루는 팬과 평단의 반응이 좀 다른 게. 게임은 전작이 히트했으면 수용자가 거기 인생을 한번 담갔다 나와요. 그래서 수용자로서 모든 세계를 게임의 세계관보다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경험해 본 느낌은 영화를 본 느낌하고는 도통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그 큰 경험의 숲에서 후속작을 평가하려고 하면 후속작에 대한 좋은 평가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1대1 대전 게임의 평가하고. 이런 드넓은 곳에서 퀀터하고 다니는 게임하고 이야기가 다른 게. 그 게임의 세계관과 그 게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경험의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경험의 한계치가 없는 수준으로 넓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치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거는 게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후속작이 불만족을 이끌어낼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게임이란 매체. 사실 저는 모든 매체는 인간의 꿈을 대체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우리는 꿈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의 끝에는 자각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니까 꿈 속에서 내가 꾸민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막 날라다니고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루시드 드림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하는 법. 영화 인셉션처럼 거기서 깨어나는 장치 이런 것도. 저 이번 주에 그런 꿈이 있었어요. 진짜요? 아니 평소처럼 배변판에 오줌을 잘 싸서 강아지한테 밥풀 3개를 줘야 됩니다. 그걸 안 주고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맛이 이상하길래. 이거 꿈인가?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하나를 더 먹어본 거예요. 근데 왜 꿈이었나요? 꿈이었죠. 실제였으면 끝났어. 그럼 이제 막 자각몽인 거 하면 내가 배변판에 한번 싸보고. 내가 산책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복잡한 꿈은 한 아침 6시 반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깨기 직전에. 그래서 깨더라고 다행히. 아 진짜 먹은 줄 알았네. 이러면서 깨죠. 꿈 얘기를 드린 건 저는 모든 매체는 꿈을 대체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자각몽에 가까운 게 게임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작가 근처로 다가가요. 그렇죠. 내가 내 세계를 만들면서 이 세계를 탐험하게 돼요. 올 가을 파쿠문학관 예고입니다. 참고로 이 주제는 제가 선정한 게 아닙니다. 작품 안에 작품, 작가 안에 작가. 가 됩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이머는. 님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한테 인스타 DM이 들어옵니다. 알았어. 조심하. 이건가요? 아무리 나만 몰라. 계속 모르세요. 청취자 여러분. 얘기가 다른 대로 셌는데. 디아블로2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그렇습니다. 수용자의 경험이 디아블로2를 만든 블리자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계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3편이 얼마나 따라갔느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 불가능해요.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3편은 저는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1,2를 유지하던 특유의 고어하고 호로한 느낌이. 공포. 3에서는 되게 샤방샤방한 어떤 비주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라이엇게임즈가 만든 게임 같은 롤 같은 혹은 실시간 전략 게임 같은 엄청나게 밝은 칼의 움직임 때문에 모든 게 다 밝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건물만 어둡기 좀 애매하거든요. 건물도 같이 밝아지고 조명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지개 포니방 같은 게 생깁니다.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젤리 선물 상자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팬들은 우리가 디아블로를 포니 잡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이런 반발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3편이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게임 핵심은 아이템 파밍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 파밍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수천만이 즐기는 게임입니다. 새로운 팀이 들어왔어요. 그래 공포도 유지해야 되고. 파밍의 즐거움도 유지해야 돼. 하지만 쉬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쉬워야 할 거 아니야라는 강박은 보통 개발진이 가지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가지죠. 사업팀에서 압력을 넣죠. 경영진한테 밀린 거죠. 이게 그래 조던링 좋은 건 우리도 알아. 근데 그거 그래서 몇 명이나 가졌냐고. 난이도 조절 실패. 어려워지면 기획자한테 경영진이 밀린 거고. 쉬워지면 경영진한테 기획자가 밀린 겁니다. 근데 뭐 그 입장도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한 고민이죠 늘. 기존 펜을 만족시키면서 신규 펜을 유입시키는 방법. 근데 펜이 너무 많잖아. 저는 3편을 해보면서 그 느낌을 받은 게 여기는 전설 템이라는 게 생겨요. 주황색으로. 최고급 템으로. 얘가 떨어질 때 이펙트가 굉장히 강해져요. 예전에 그냥 툭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지면 땅에서 빛이 쫙 올라오면서 땅 하고 소리가 납니다. 아마도 그게 아이템 드랍률이 높아졌는데 사람들에게 전설 템이 왔어. 대단하지 않아. 전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신기하다. 타격감을 거기다 줬네요. 꽤 있습니다 그게. 저도 처음에 오 이펙트 쩌네 이라고 했는데 드랍 타격감. 그 드랍 타격감을 한 500번 보게 되면 이제 밋밋해지는 거죠. 아 애니메이션을 지우고 싶은. 또 나왔네. 그리고 2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건 드랍됐다는 건 저거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야. 그렇죠. 믿기입니다. 그게 점점점 템이 늘어날수록 아 이게 무의미하구나 라는 걸 너무 빨리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게 프로레슬링의 연출에 있어서 오래된 고민이거든요. 모두가 가지는. 시작부터 유혈이 낭자하면 안 돼요. 자주 피가 나도 안 돼요. 큰 기술부터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초고수는 참만 가지고 게임한다. 그거 가지고 스토리 낸다.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예술은 늘 그게 힘들어요. 아이템이 전작에서는 저도 뭐 조너링 한번 제가 손으로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그냥 중간 버스 하나만 잡아도 우주두두두 전설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역으로 전설템을 먹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 짐바브의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드랍이 쉬워지면서 캐릭터의 완성도를 만드는 일도 너무 쉬워진 거예요. 금방 만들죠. 이 정도면 완성차다.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엔딩이 생겨버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 캐릭터 완성됐다.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디아블로는 뭘 만드냐. 3에서 소위 말하는 정복자 레벨이라는 걸 만들어요. 레벨이 꽉 찼어요. 만렙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추가 레벨이 생기고 그 추가 레벨을 올리면서 대균열 던전이라는 계속 난이도가 점차점차 올라가는 도전 단계의 던전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만렙부터 시작. 네. 계속해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게임 시즌은 전통적으로 전략이고 전술이고 필요가 없죠. 핵앤슬래시. 그냥 계속 썰어버리는 거예요. 높은 기술로. 근데 그걸로 계속 똑같은 적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숫자만 오른 거잖아요. 체력만 오르고 공룡는 계속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는데 아이템이 떨어지는 것도 더 이상 우와란 느낌도 안 들고 지루해져버립니다. 이러면 보통의 숄더뷰 3인칭 게임처럼 돼버려요. 네. 우리가 뭐 갓 오브 워를 플레이한다. 네. 이랬을 때 최고 레벨로 세 번째 깰 때 최고 레벨 들어간다 칩시다. 네. 세 번째 깨죠. 그러면은 여기서 엔딩 게임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 이상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행본처럼 여전히 6만원짜리로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나마 엔딩 게임의 여운을 약간 더해주는 DLC가 나오죠. 추가 확장팩이 나오면 그 만렙이 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게이머가 한 몇 시간도 플레이하고 끝나요. 네. 그 이상 소비할 일이 없어요. 디아블로 2는 5년생을 다 건 패인들이 나왔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디아3를 냈더니 한 달을 못하겠다. 이러면 망한 거죠. 그렇죠. 사실 아이템을 먹는 노가다라는 건 투에도 있었잖아요. 투에도 사람들이 데이터를 까서 지역별로 아이템 드랍 레벨이 다른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역들 아까 메피스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런 지역들이 아이템 드랍 높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알고 게임 시작하면 그냥 그걸로 순간이동해갖고 그렇죠. 드립답합니다. 하루에만. 순간이동도 있죠. 메피스토는 진짜 디아블로에서 나중에 통계도 잡아요. 메피는 몇 번 죽었나. 그렇죠. 정말 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블리보다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고블리 숫자도 왜냐하면 고블리는 잡지 않으니까 스킵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블리들은 너무 스킵하고 메피만 잡는 거예요. 그것도 노가다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름을 노가다로 부르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죠. 재밌으니까. 저건 재밌는 노가다. 그런데 디아블로3에서는 그 노가다가 정말 노가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의 기대치가 낮고 게다가 재미도 좀 더 없어. 그럼 노동으로서도 노릴로서도 가치가 좀씩 떨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왜 슬롯머신이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지노에 가서 슬롯머신을 돌리는데 매번 777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잭팟 상금 자체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디아블로는 최초의 경험이었는데 3쯤 되면 온 대상에 그런 게임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4편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한 걸로 하죠. 그 얘기는 일단 스킵을 할게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결국 디아블로3는 노가다라는 것이 진짜 노가다가 되면서 결국 별명이 수면제3가 제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졸면서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의미로 재미없는 게임이라고는 못 말해요. 네. 여전히 재밌죠. 그런데 우리가 투에서 겪었던 그 느낌은 아니잖아 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느껴요. 약간 떨어지는데 그 약간 떨어지는 걸 참기 어려웠던 겁니다. 매니아들은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받쳤으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디아블로3와4 사이에 디아블로2를 그대로 리메이크한 디아블로 레저렉션이 나옵니다. 얘가 디아블로2랑 똑같이 나왔는데 새 시스템에 맞게 그래픽이나 이런 게 다 업그레이드돼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의 탓을 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당시 팬데믹 때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줌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나온 거예요. 또 해봐야 되잖아요.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줌을 켜놓고 디아블로를 했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좀 이따 메시지가 오더니 형 혹시 디아예요? 어떻게 알았어? 눈이 그리고 매우 자기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만큼 2의 시스템 완성도가 굉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것도 사람을 많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인벤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새끼 인벤보네. 아이템 떨어질 때 표정이 있겠죠? 좀 딴 얘기인데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기업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고 들어가는 거라고. 디아블로3에서 유저들한테 가장 많이 욕을 먹었던 건 아이템 거래를 직접 현금 경매장이 열렸죠.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디아블로3가 비판에 많이 직면을 하니까 버그도 버그였습니다만 이거 다 어떻게든 손보겠다라고 하면서 확장팩 무료로 풀고 또 하나 했던 일이 경매장을 없애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인 게 다른 기업들은 결국 통제 다 했거든요. 분리자들은 놨어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튼 디아블로3의 인기가 떨어져서 이런저런 극약처방을 했었습니다. 확장팩 쯤에 가면 그래도 게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거죠. 2012년에 나왔던 디아블로3에서 11년이 더 지납니다. 또 십몇 년이 지나서 올해에 다시 디아블로는 4편을 들고 옵니다. 올여름 디아블로4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광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PC방에 가면 디아블로 햇반도 있습니다. 별게 다 나오죠. 언제나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디아블로가 이모탈이라고 모바일 버전도 되고 이것도 평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엄청 욕먹었죠. 사람들이 디아블로 얘기한다길래 와 하고 달려갔더니 디아블로 모바일 그때 그거 발표한 사람이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던 유명한 밈도 있잖아요. 닌폰없음? 그렇죠 님들폰없음 그때 사람들이 비판하던 것도 되게 특이했던 게 이 세상에 깔린 이 흔한 게임들처럼 디아블로가 나오는 거를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얘가 원조거든요. 그렇죠. 디아블로2는 유저들에게 하늘처럼 높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칼질만 하고 인벤만 저장하는 게임을 스마트폰에 이식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4편이 또 나온다니까 3편이랑 똑같습니다. 아 돌아온다. 다시 악마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이번에 또 백종원 씨도 아 이제 방송 접어야겠네. 약간 이런 거 하고 여기서 언론 말고 여론이 하는 거짓말이 나오죠. 제가 가끔 이제 14시간에 이야기하는 여론은 디아블로3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는 즐겼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바 디아3가 최고라고 말하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XSFM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이 시대 팝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리암겔로거는 어떻게 30년 전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을까요? 당신의 음악 취향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2023년 8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데스크탑은 그냥 그냥 쓰는데 노트북은 몇 년 주기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즘은 데스크탑 업그레이드 주기가 좀 늘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트북은 업그레이드가 좀 골차푼 일이 많아서 안 되는 부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버티다가 새로 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슬레이트 형태나 태블릿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새로 사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가 작년에는 HD를 하다가 재작년에는 4K를 하다가 올해는 8K를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컴퓨터를 자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폼이어도 업그레이드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버벅된다고 패턴이 있나봐요 그러게요 당신의 라인업에 레노버를 슬쩍 끼워보면 어떨지 레노버를 대표하는 단어 싱크패드와 아이디어패드 그리고 X1 카본 시리즈 리전 프로 시리즈 죄다 할인이 잘 됩니다 액세스몰을 들었다 가시면요 초고가 하이엔드부터 저가형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은 오피스용으로 아이디어패드를 많이 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는 리전 프로가 하이엔드 시리즈인가요? 그렇습니다 리전 프로의 게이밍용 하이엔드 시리즈가 있고 X1 카본의 하이엔드 시리즈가 있죠 게이머가 X1 카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싱크패드도 있죠 싱크패드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체크 남방 입은 대학생 형들이 싱크패드나 아이비엠 백팩 메고 다니지 않았어요? 맞아요 나눠주고 그때는 LG 아이비엠이었어요 레노버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서 컴퓨터 만들던 시절 맞아요 그리고 나만의 노트북을 만들어 볼까? 컴퓨터 투 오더 CTO 주문이 가능합니다 CTO 주문은 몇 주 기다리셔야 됩니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구입하면 늘상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해도 소문나 있고 가급적 소문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 액세스몰을 들렀다가 레노버 가시는 방법은 언제나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볼 때 카드가 늘상 20% 할인 쿠폰 카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에서 3에서 10년 지났고 2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 이동안 디아2를 재밌게 하던 사람들은 다 아저씨 아줌마가 됐어요 그렇죠 20년이 늙었어요 20년 딱 지나면 40대인 거예요 당시 20대였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디아블로는 돌아오면서 이제 4K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또 4K로 싹 갈았죠 가셨어요 원래 고해상도 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FHD 좋아하시다가 저는 FHD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4090을 들으셨어요 사실은 업무용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UHD는 업무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게임평론가에 돈도 못 버는데 들어갈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드를 한 번에 3페이지를 봐야자고 샀는데 혹시 몰라서 디아블로4를 돌려봤는데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죠 이게 5분만 봐도 FHD를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립니다 정말 큰일 났다 이거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그래픽을 갖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편에서 많이 욕먹었던 핵심 시스템도 2편의 느낌을 최대한 내려고 많이 바꿨더라고요 아이템도 좀 더 등급도 여러 개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어두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래서 나름 노력했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여진이 2편만큼의 느낌은 아닌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전통을 강조하는 게이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 이거 2편하고 비교하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바뀌었다라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20대 때 하던 그 시절에는 그런 디아블로가 주던 아이템을 쌓아가고 성장하고 거래가 되는 어떤 시스템이 독보적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일반화가 된 어떤 시점이에요 한국은 정말 네 이런 시점에 디아4가 왕년에 그 시스템을 요즘에 맞게 갖고 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시대가 된 거죠 시스템은 여전히 매력적일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시스템은 유니크한 뭔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디아블로4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다시 말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너무 익숙해진 것이지요 수학 싸움을 모든 게임이 해요 밸런스 조절을 하고 난도 조절을 하면서 근데 이 수학 싸움도 자꾸 스파랑 비교하게 되는데 대전 게임은 명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발 주자가 함부로 못 깨어듭니다 못할 컴퓨즈면 못할 겁니다 철권이면 철권 스트릿 파이터면 스트릿 파이터 그쪽을 못 이기는 무슨 아우라가 있어요 핵앤 슬래시도 수학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 파회합니다 신생 업체들이 오히려 디아블로2의 적자라고 거론되는 패스 오브 액잘 같은 게임들이 있어요 디아블로2의 그 느낌을 그나마 가장 잘 살려내고 있는 현 세대 게임이다 다크 소울이라든가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사실 포는 그런 대체제들에 비하면 어떤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라는 입장들이 꽤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자들이 더 셌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포를 보면서 포를 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직업상 뭔가 게임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지루하면서도 이 게임을 하다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포요 네 저는 앞서 그 얘기를 했죠 디아블로2의 스토리가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냥 잡고 써는 게임인데 1초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2의 스토리는 선과 악의 대결 그렇죠 더 짧게 말 선악 악마를 죽여라라는 거는 나는 선이다 라는 얘기에요 심플하게 근데 이 뭐랄까 저는 전투형 슬롯머신 이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전투형 슬롯머신에 항상 스토리는 껴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빠찐꼬를 해도 스토리는 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빠찐꼬의 컨셉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배영준 나오는 겨울형과 빠찐꼬를 네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뜨기 전에 그 배영준의 트레이드 마킨 안경이 반짝하고 뜹니다 오 저는 그런 핀볼머신의 스토리보드가 있는 건 아는데 빠찐꼬도 있군요 저는 그 파찐코 아니고 아케이드의 파찐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코인 바꿔서 넣고 하는 건데 거기서 짱구 파찐코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에반게리온 빠찐코도 있고 네 엔토리 플러그 근데 얘들에 빠찐꼬도 스토리가 중요해서 게임합니까 네 모르죠 모르죠 아니 만약에 빠찐코 스토리를 보고 감동받아서 울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얘들이 스토리를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비행기 이륙할 때 최소 양력을 위해서 최대 출력 한 번 쫙 내주는 것처럼 디아블로에서 돌아가는 아이템과 성장의 시스템이 처음부터 성장! 이러면 그냥 닥사온라인이에요 근데 나름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너는 선 악을 죽여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빠져드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 베이블레이드 같은 팽이 싸움에서 처음에 태엽 감는 그 느낌인 거예요 한 번 감아줘야 동력이 생기고 그 동력으로 아이템의 스파이럴을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스토리를 되게 간단하게 만든다는 거였죠 선과 악 죽여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두껍게 만들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에서 뭐 기억나는 인물은 데커드 케인 밖에 없죠 그 마을에 있는 상점 아저씨 이름 외우는 사람도 없고 잘 보면 중간에 제3자를 만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야기가 복잡해지려면 뭐 이런 류의 세계관이면 오크가 있든지 요정이 있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점에서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임이었는데 이번 디아블로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거죠 그렇다더라고요 들어봅시다 우선 원전 디아블로들의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진짜로 1편에서 디아블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대성당 지하에 디아블로가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현실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필요해요 숙주로 거기 깃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왕자 하나를 꼬십니다 사실 꼬셔가지고 내가 네 몸에 깃들게 그리고 빙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아직 미처 크기 전에 우리가 가서 조지는 거죠 죽였어요 그러면 악마의 영혼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네 애를 어디다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딴 데 갈 테니까 1편에서 디아블로를 무찌른 용사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가두겠다 그렇죠 난 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이 새끼 나 무시해? 이 새끼 어디서 형들 얘기하는데 그렇죠 너 형 우습게 보이냐? 그 영혼석이 들어있는 걸 자기 이마에 박아버려요 그리고 릴 우지비처럼 네 그리고 이제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못 버티겠는 거죠 막상 해보는데 아 이거 힘든 것 같은데요 미치겠습니다 2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편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2편이 시작하면 그 방랑자라는 존재가 나와요 계속 걸어가고 주인공이 저 방랑자가 디아블로의 영혼을 자기 몸에 봉인을 했는데 못 견디고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저거 크기 전에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방랑자를 쫓아가는 이야기가 2에요 그렇죠 쫓아갔더니 이 새끼가 혼자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있죠 메피스토도 돌아오고 발도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때 메피스토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랐겠죠 그렇죠 자기 야 대악마 돌아와면서 아이체 그때는 제가 되게 무서울 줄 알았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편을 얘기할 때는 우린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악마의 심연을 들여다본 자가 다시 악마가 된다라는 이야기의 전형이었던 거죠 악마를 어떻게 봉인하느냐 우리가 라는 이야기 나름 이것도 되게 뭔가 심오하게 풀려면 심오하게 풀 수 있는데 제가 게임이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작법의 이 전제가 중요해요 단순한 게임이라고 스토리가 없다라는 건 앞대가 안 맞는다 단순한 게임에 맞는 단순한 어떤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1,2편의 간단한 요약이었어요 근데 3편에서 블리자드는 약간 오바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좀 강화해보자라는 시도를 해요 3편을 해보면 그래서 동료가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따라 붙여줍니다 그렇다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들면서 세계관이 좀 넓어져요 3편에서 그려주는 이 디아블로의 세계관이란 건 뭐냐면 1,2편에도 있다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인간이 사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태초에 천상계 드높은 천상이란 곳이 있어요 천사들이 삽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죠 엉마들이 사는 이 둘이 영원한 분쟁이에요 항상 얘네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건 뭐 신화 같은데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천사 중에 하나가 야 도대체 이렇게 의미없게 싸우는 게 뭔 생난리냐라고 생각하고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게 지옥에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릴리트라는 악마죠 릴리트 메피스토의 딸이에요 네 근데 둘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겹게 의미없는 짓을 해야 되냐 그리고 둘이 도망가서 눈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역이라는 세상을 만들어요 신당을 창당합니다 네 제3당이죠 네 제3지대를 만들어서 양쪽 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평화로운 분쟁 없는 세계를 만들자 라고 해서 성역이라는 공간을 창조하고 스토리에 세력화가 들어가죠 그 전에 없다가 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또 뜻을 같이하는 천사와 악마들이 있었나 봐요 걔들이 모여서 살다가 자손을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자손을 네팔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조죠 처음에는 천사와 악마의 능력이 융합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 게 오늘날의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 라는 걸 3편에서 좀 보여주고 스토리를 조금 안 져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옥에서 악마가 다시 올라오니까 천상계도 다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버텨라 라는 이야기를 막 풀어냅니다 역시 무의미해요 근데 이 얘기를 갖고 끌어오면서 되게 4편에서 재밌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 3편까지를 요약해보면 딱 그거예요 아까 UMC 얘기한 대로 선과 악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선의 편이에요 그래서 악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디아블로 2에서 딱 시작하면 뭐예요 마을 나가면 그냥 이상한 애들 다 굴러다는데 내가 다 때려 죽여도 되죠 진삼궁무쌍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악이 부활하는 걸 막는 그냥 칼을 전방위로 휘두르면 됩니다 네 근데 조금만 고민하면 게임 없이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데 그럼 디아블로는 뭔 잘못을 했나 생각해보면 메피스토는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죽었나 그렇죠 메피스토는 그냥 부활해서 증오의 사원 5층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가서 때립니다 디아블로는 그리고 메피스토는 마을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메피스토 잘못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 악마야 하고 때려 죽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볼드모트는 건강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거 해리포터가 굳이 이 새끼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1편에서 3편까지 스토리를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일신교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명확한 절대성과 명확한 절대 악의 대결 사이에 있는 인간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류 즉 잠재적 소비자가 대충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던져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천사와 악마가 영원히 분쟁을 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거기서 악마가 부활을 하려는 거를 우리가 막아 근데 이게 천사와 악마라니까 선과 악의라고 우리 머릿속에 박힌 거지 A팀 B팀이라고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4편이 그걸 합니다 천사와 악마를 A팀과 B팀으로 놓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플레이어는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엑스컴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뒤집어주고 섞어주고 흔들어주기 엑스컴의 외전이었던 우리 키메라스쿄어드에서 키메라스쿄어드 외계인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의 대결을 바꿔버렸죠 인간이 외계인과 한 팀이 되고 그렇죠 심지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뱀다리를 한 사람한테 너는 바지는 못 입겠구나 같은 농담을 하는 그렇죠 인종 농담 그럼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옥이야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선량하게 가만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와퍼 먹으면서 근데 그걸 굳이 들어와가지고 막 죽이고 있잖아 그렇죠 4가 보여준 그 변화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게임은 스포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스포를 막 할 거예요 네 이야기는 단순하다고요 이야기 절대 쓸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어려운 스포를 했다 쳐 여러분이 굳이 거기에 사냥을 할지 말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제가 스토리를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4하고 확실히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가 유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토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2의 반응과는 다르게 4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변화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디스코 엘리슘을 플래야 하는데 여러분이 마조프적 사회 경제학을 배우시면 사회주의적인 소리를 할 때마다 경험치가 올라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스포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메피스톨 죽이게 됩니다 그저 운명론이 있죠 알아도 안 죽일 수도 없고요 몰라도 죽이게 돼요 무엇이 기존의 선악 구도와 굉장히 크게 달라졌나를 한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게임의 최종 버스인 릴리트죠 릴리트? 릴리트는 헬로 이거 하는 주인공이기도 하고 등장씬이 있더라고요 정말 악마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뿔부터 시작해서 이거 4K로 보는 건 꽤나 감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우는 뽀로로의 이선 성우님이죠 노는 걸 좋아하면 악마가 됩니다 굉장히 저는 보고 아들한테 그 얘기를 저렇게 노는 걸 줬어 대신 눈은 좋아졌네요 성우들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등장하신 임팩트가 꽤 인상 깊었어요 릴리트라는 이름은 의외로 익숙한 이름이에요 악마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릴리스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한 특히 한국에서는 에반게리온 팬덤들에게 지하에 박혀있는 도그마에 있죠 아담인 줄 알았지만 릴리스였죠 실제로 성경의 외경이나 기독교 설화 같은 데 보면 릴리스라는 이름은 보통 뭘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이야기에서 하와의 전에 있었던 아담의 첫째 부인이다 라는 얘기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X X 모종의 이유로 싸워서 나와서 악마가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 얘기를 에반게리온에서 처음 봤어요 아니 싸워서 나왔으면 악마가 다시 천사가 돼야지 그때부터 악마가 됐다는 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전에서는 이걸 안 다루니까 그렇죠 기독교도 오래돼서 약간 번외편 신화들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 신화만 모아도 되게 재미있는데 기독교 연의 이런 걸 사실 게임들이 엄청 활용을 하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반게리온이 대표적이잖아요 사회문서 기반으로 해서 에반게리온은 거의 세기말 분위기랑 맞물려가지고 떡칠을 해놨죠 그렇죠 그렇게 릴리스가 한국에서는 그전에 좀 유명했는데 아니면 보통 릴리스라고 하면 그걸 먼저 떠오르죠 새 버전이 릴리스되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릴리즈 릴리트라는 악마는 4편에서 보면 뭐라고 강조되냐 이 성역을 창조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와 악마가 연합해서 눈이 맞아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천사에는 대천사 이나리오스 악마에는 릴리트 이 두 사람이 주역이었던 거죠 등장인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네 등장인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안에서 릴리트를 대하는 모습들은 두 가지에요 이 악마야가 있고 세계의 창조주로서 모시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편 그리고 릴리트의 행보도 가만 보면 되게 웃겨요 주인공이 릴리트의 피를 맛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릴리트와 생각이 공유되고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릴리트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어졌으면 그런데 릴리트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곧 지옥이 다시 일어설 거다 그런데 걔들이 그냥 오면 이 성역은 파괴될 거야 나는 이 세계를 만든 자다 니들이 망가지는 걸 보기 싫다 그래서 내가 할 건 뭐냐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 나는 대신에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서 다가오는 지옥의 위협에 대처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자체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역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거 그죠 그리고 앞에 가면 써있습니다 헬 웰컴즈 유 어서오세요 지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옥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성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이 희망 찾는 곳에 남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악마들과는 좀 달라요 기존의 악마라는 건 간단한 선악구대에서는 그렇잖아요 인간을 없애라 그렇죠 아니 뭐 부장님도 해보시고 악마도 해보시고 이유도 없어요 잘 보면 인간 잘 없애지도 못하면서 아니 근데 정합동안 맞아요 애시당초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게 싫어서 나와가지고 성역을 창조를 해놨는데 얘네들이 성역을 부수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역 니네가 여기서 조금 존재감을 발휘해놓으면 전투를 억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제갈량 같은 느낌인 거죠 천하산분지계 그러니까 지옥의 입장은 이런 거죠 하여간 저 양비론자 새끼들은 결국 다 부시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릴리트는 지금 지옥의 입장하고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오히려 지옥을 배신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릴리트의 행보를 보면 메피스토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당한 꼴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수십억 번 죽었다 때문에 아버지는 인간들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개발자한테 제발 나한테 아이템 많이 넣지 말라고 그래서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아직 약화돼서 부활을 못했으니까 지금 잽싸게 내가 가서 아버지의 정수를 쩍쩍 빨아먹으면 내가 대악마가 될 수 있다 그럼 그걸로 인간들을 키워왔고 지옥도 박살을 내고 천사들의 천상도 박살을 내고 우리 성역이 짱을 먹겠다 양쪽으로 박살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새 영역의 균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짱을 먹겠다죠 거기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악마들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악마들은 지옥을 키워서 다 잡아먹겠다는데 말 그대로 제3세력의 등장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절대 선에서 싸웠잖아요 악마를 물리쳐야 한다 그런데 최초로 누군가가 아니야 성역 자체가 중요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와서 플레이어들이 처음에 당황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략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하면요 그 어떤 종족을 집단을 선택해도 바로 입장을 그쪽에 맞게 취하고 녹아들게 돼요 타이베리안 선을 플레이하는 내가 소련군이야 소련군이지 뭐 다 조카시켜버리겠어 어머니 러시아를 위해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내가 조그만 하는 플레이어예요 그럼 인간을 죽일 때 겁나 신나요 아싸 군단 이러면서 그런데 핵앤스레시 게임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유일한 플레이어는 인간이고 유일하게 옳은 존재는 인간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릴리트가 그래요 지옥 사람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릴리트와 함께 했던 지금 이혼한 대천사 이나리우스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친구도 등장심 멋있더라고요 둘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결국 내용은 둘이 부부싸움은 얘기이긴 한데 그렇죠 드높은 천상 출신이었지만 회의를 느끼고 성역을 함께 만들었던 이 이나리우스는 그 대가로 천상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인간들 입장에서 어때요? 대천사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래서 인간계에는 이나리우스를 위한 신전들도 많고 빛의 대성장도 이나리우스를 섬깁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절대선의 신인 거죠 그런데 게임 안에서 이나리우스는 매우 쪼잔합니다 삐져있고 릴리트를 쫓아냈어요 성역에서 왜냐하면 너처럼 위험한 애가 결국 이 분쟁을 더 크게 만들 거야 하면서 쫓아내기도 하고 통합 제3정당이 당권 경쟁하다가 그렇죠 또 분당사태 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막상 저질러 놓고 보니 천상에서 쫓겨났잖아요 천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름이 천상인데 여기 와서 그지 같은 인간들과 같이 살라고 보니 그리워진 거죠 그리고 지옥 가서 공원도 다 와 버렸잖아요 복당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나리우스의 결론은 거예요 이 인간들을 똑같이 릴리우스와 마찬가지로 키울 겁니다 힘을 주고 키워서 내가 이들을 갖고 지옥을 박살낸 다음에 개선 장군으로 천상에 돌아가자 가만히 있자 릴리트는 인간을 키워서 천국과 지옥을 다 박살낼 거야 이나리우스는 인간을 키워서 지옥을 박살내고 천국과 성역만 남길 거야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이나리우스가 좀 띠껍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빛의 대성당을 섬기고 있고 종교로서 그렇죠 천사와 악마니까 그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1,2,3의 선악군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이 디아블로4의 스토리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중간에 계속 어떤 늑대가 자기를 도와줘요 릴리트가 환영 속에 날 가두거든요 그런데 그 환영의 탈출구를 어떤 늑대가 와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건 이 늑대는 메피스토입니다 25년 만에 늘 죽이다가 환생이 한 번 잘못됐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세상에 나쁜 메피스토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메피스토 패레스라는 오리지널 악마의 컨셉 자체가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교활한 악마거든요 메피스토라는 이름은 보통 그렇습니다 인간을 교묘한 말과 논리로 설득을 해서 내가 악을 저지는 게 아니라 당위를 갖고 행동하게 만드는 악마로서 유명해요 원래 그런 게 메피스토였는데 2에서 아이템 셔틀이 되면서 조금 이미지가 망가졌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무리 무섭게 만들어도 카리스마가 안 사는군요 오죽하면 디아블로2의 메피스토가 나중에 블리자드의 올스타 프랜차이즈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 참전했을 때 별명이 장구벌레였어요 생긴 게 장구벌레 같다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메피스토의 아우라를 생각해본다면 그가 장구벌레가 되는 건 매우 이상한 일긴 해요 그런데 디아블로4에서는 메피스토가 자기의 원래의 아우라를 되찾습니다 플레이어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새끼 말이 맞는 건가? 계속 그런 거예요 릴리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안 알아 넌 그게 매력적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너네도 파멸할 거야 입장은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리터럴리 지금 자기 딸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심지어 제가 가장 놀란 건 그거였어요 메피스토가 나중에 그래요 너랑 나는 적이야 넌 인간이고 난 악마잖아 하지만 우리에게 공동의 적이 있잖아 쟤는 나도 파괴하고 이 세계도 파멸할 거야 그럼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때 설득당했어요 진짜 메피스토구나 원래 원작의 악마의 메피스토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했단 말이죠 설득당하면서 메피스토 맞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더 이상 나에게 아이템을 떨구는 그가 아니네 굉장히 저는 만약에 포에서 장점 하나 꼽으라면 메피스토의 재등장이거든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전선을 상대하는 좌우 합작이죠 일단 이거 맞고 싸우자 그래서 이런 선악구도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악마 메피스토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랬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좀 다루지 못하죠 일반적인 게임들은 그런데 그 시도를 한 걸 보면서 이거 스토리가 정말 의미가 없는 게임인데 이 정도면 의미가 있다 메피스토가 인간을 축복해? 공공의적인 엘리트를 잡기 위해 왜냐하면 디아블로에서 보스의 위상은 전투력과 HP 말고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네요 거기 아이템 테이블도 좀 있는데 우리가 1에서 2에서 슬래셔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싸우기 무서우니까 그걸로 따지면 메피스토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메피스토가 인간을 축복해 타는 건 게임 안에 또 다른 장면과 엮이는데 대천사 이너리우스에게 릴리트를 물리치기 위해 힘을 받으려고 플레이어가 축복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거부합니다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그냥 이래요 이 둘이 확 대비되거든요 회동을 거부한다 야 내가 이제 정치 정치 시사 팟캐스토랑 안 자꾸 얘기하니까 뭔 얘기라도 글로 가요 내가 김의길 지키는 중이야 확실히 이나리우스가 약간 박근혜의 인계 처음에 사실 네팔렌들의 힘을 약화시킨 것도 이나리우스였잖아요 약화시키기보다는 전절로 약해진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좀 독특한 상황을 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은 4편의 굉장히 큰 희망으로 스토리텔링을 꼽기도 합니다 기존에 못 보던 어떤 장면인 거거든요 특히 악역은 저는 최종 보스 릴리트보다도 메피스토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린 거죠 게임 최애 엔딩에 가보면 어떤 꼬마 하나가 메피스토의 영혼성을 갖고 탐구하러 어딜 도망갑니다 그 주변에 계속 검은 늑대가 확 돌면서 가거든요 다음 편의 보스는 아마 확장파의 보스는 메피스토가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아이템 셔틀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진 최종 보스 같은 형태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는 그래서 게임 최후반번에 뭘 맞이하냐면 성전기사단이죠 빛의 최전사들이죠 그들이 플레이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당 수도원장이 저 새끼는 2단이다 아 메피스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 파묻당했다 죽여라 라고 그들이 나한테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은 결국 파밍이잖아요 파밍 대상에 성전기사단도 들어옵니다 아 선악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를 블리자드가 알았군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서구가 십자군의 악마성을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중간부터 재밌어지거든요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에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에 왜 갑자기 심플한 스토리만 필요했던 디아블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들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구도 안에서 액션 전투 갈등들을 많이 표현한 걸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왔어요 아까 얘기한 기독교 시절의 이단 문제 지하드라던가 십자군 전쟁 같은 성전의 문제들도 그렇고 근대로 오면 2차 대전이 대표적이죠 사실 이제 어떤 연합국과 추측국의 대결이 선악이 명확했죠 그게 끝나면 이제 없어졌나요? 냉전 시대를 또 겪었고 오랫동안 우리는 딱 선이 그어진 어떤 시대를 겪다가 소위 말하는 대탕트 신대탕트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포스트모던이라는 담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성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양한 분쟁들로 들어가 버리죠 양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방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된 변화가 있어요 사실 인간이 90년대 이후의 세상은 인간이 처음 만난 대마왕 없는 세계잖아요 모두가 소마왕 우리가 어릴 때 본 모든 만화가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으면 그냥 악 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외계인이 악일까? 왜냐하면 외계인은 소련군 헬멧을 쓰고 있었거든요 심플했던 세계관이 바뀌게 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지의 제약만 해도 매우 명확했잖아요 이분법이라는 건 인간을 닮은 사람은 악은 적은 인간 같지 않은 놈들 심플함이 깨지기 시작한 어떤 상황이 되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게임에서는 쟤를 쏴 죽이면 이런 밤도 있었죠 내가 막 쏴 죽였어요 당신이 죽인 찰스는 어제의 아들이 생일이었고 맞아 맞아 무슨 게임이었지? 실제로 게임은 아니고 약간 밈 같은 걸로 돌았거든요 그런 류의 해석들이 유행이 되는 어떤 시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디아블로가 이제 와서 이걸 만들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엔 조금 시대가 있었고 이미 그 얘기는 블리자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많이 풀어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보면 원래 얼라이언스 오브 허드라는 두 진영이 대립을 하는 구도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확장팩에서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그게 아직도 확장팩이 나와요? 계속 나오긴 하죠 저도 이젠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데 정갑이나 하고 있어요 어제도 키더라 저는 또 연동이 돼있어서 그게 떠요 오그리마 호드의 대족장으로 가로시 헬스크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호드도 하나의 종족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크, 트롤, 언데드, 블러델프 다 섞여있습니다 근데 가로시 헬스크림이라는 사람은 오크족인데 오크 순혈주의자예요 그렇죠 나머지 종족은 다 더러운 놈들 아니요 호드 통합당이 개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진, 호 그렇죠 진, 호 간별사예요 그리고 친위대들도 항상 오크가 아닌 호드들 천시를 하죠 그때 호드의 수도 오그리마를 가보면 뒷골목에 다 트롤들 모여서 아이고야 우리 좋겠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쿠데타로 뒤집습니다 호드의 다종족 연합들이요 게임에서 그 얘기를 하던 순간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얘기 그 다음에 다양성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던 시기였다는 거죠 자기네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그걸 담아낸 바가 있어요 이미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디아블로는 왜 이제 갑자기 선악이라는 이분법을 던지고 다른 얘기를 들고 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왜냐하면 영원히 선악만 붙들고 있어도 되는 지구상의 마지막 게임이 디아블로인데 그렇죠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게임 디자인팀과 스토리팀은 따로 있긴 해요 그게 좀 유명하죠 블리자드 그리고 스토리텔링팀은 아무래도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강합니다 작가라는 거는 항상 동시대를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죠 디아블로2 때도 그런 이야기가 유명했었어요 시작진들 사이에서 이 게임은 스토리보드 팀이 만들었다 우리는 받아와서 했다 스토리팀이 뭐 해주면 근데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의도가 숨어있는 게 리리트 같은 경우는 분명한 눈동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성을 리리트에게 집어넣는 게 캐릭터 디자인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습은 크리스마이코 멋있을지언정 반면에 이나리우스는 얼굴이 없잖아요 안 보여져요 인간성을 없앴잖아요 그 캐릭터에서는 그냥 그게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이라고 가르쳐줘서 선인 거지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강한 자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날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들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 시대를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입장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엮여서 사는 사회인데 적어도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트럼프 시대 이후로 미국은 서로를 선과 악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민주당, 공화당의 무늬기와는 굉장히 달라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백악관을 빼면 막 농담 써놓고 장난치고 이랬잖아요 그게 싹 사라졌으니까 적어도 뭐 큐안원 같은 좀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집단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큐안원을 보고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진정한 악이다 누군가는 아니 그냥 의견이 다른 거다 이게 다 이제 정확히 이걸로야말로 이번법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상대를 더욱더 악으로 대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선언일 수 있다는 거죠 악으로 규정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정력을 쏟고 있군요 이 게임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적대하는 대상이 절대 악일까? 를 한번 되짚어보자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메피스토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너는 그를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두 절대 진영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선의 입장을 따라왔던 게 원투쓰리였고 그런데 포에서는 입장을 바꿔보자 그냥 인간이라는 나의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악과도 손잡을 수 있는 거야? 정답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 자체를 한 번 우리는 시음호흡을 골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슬쩍 던지고 있는 거죠 아주 이걸 묵직하게 좀 뭉뚱그려 보자면 우리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까 얘기했던 냉전시대의 이분법을 넘어서 모두가 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악인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다원성의 시대의 변화한 가치가 디아블로4에도 적용이 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핵앤슬래시인데 칼질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핵앤슬래시처럼 여겨지는 액션 영화들 있죠 액션 스타가 나와서 다 데려 부수는 그런 영화들도 세계관 단순하게 하면 장사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먼저 겪은 IP로는 콜 오브 듀티가 있죠 아니 저는 그걸 이제 레딧에서 이런 데서 보다가 느낀 거예요 딱 봐도 트럼프나 찢개 새끼는 놈들이 심지어 한국 유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냥 극우가 하는 말에 그냥 오케이 할 것 같은 친구들이 콜 오브 듀티의 세계관 때문에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이 너무 분명한 옛날 사회를 배경으로 두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게임 플레이에 몰입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기했어요 디아블로를 만드는 이 팀 보통 팀 쓰리라고 부른다고 하죠 블리자드에서 팀도 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세계관이 타격감도 방해하나? 인간은 그럴 만큼 복잡한 존재일 수 있어요 어쨌든 배경을 깔고 가야 된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슬롯머신을 땡기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납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륙을 하게 딛고 뛰어야 하는 포인트는 필요한데 그 포인트에 필요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뭐였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넣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댓글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댓글이 스토리를 보다가 잡긴 잡았는데 리드트 잡으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 논쟁점을 만들면 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도 많이 될 거야 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는 싸울 때 뭔가 생각을 더하는 게 지금 게이머들에게 맞는 싸움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콜 오브 듀티는 블랙옵스 시리즈에서 그 설정을 드디어 바꾸죠 미국에 해당하는 어떤 편이 얼마나 비인도적인 무언가를 했는가를 스토리에 추가하죠 사용자들의 요구에 응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전투라는 건 그런 현실적인 상황 변화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와! 라고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기도 하죠 이래서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몰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20대들이 선악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나리오스와 리리트가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카르텔을 죽여라 저는 정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구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봅시다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했지만 디아블로라는 어쨌든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프랜차이즈가 있고 저는 이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주제 네 시간 너님의 시간 디아블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 시간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나의 그것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메커니즘을 갖고 있던 무슨 스토리를 다루건 간에 디아블로가 현대 대중문화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란 건 그가 빨아먹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한 가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조너선 크레리라는 사람이 쓴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인데 24.7 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라졌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는 게 24시간 켜지면서 공장은 2, 3교대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인간의 잠자는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서 산업은 24시간 생산력을 유지하게 돼요 소비자들도 밤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신 그거죠 소비자가 밤에 쇼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오랜 시간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대적하고 있는 시간이 여가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거든요 인간의 시간은 세 덩어리예요 하나는 노동시간 그리고 기존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주로 뭐 했어요? 여가 시간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둘 모두 자본주의에 포함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잠 잠밖에 없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자본주의에서 포획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인간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니까 극히 소수의 산업만이 잠을 통해 이윤을 취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기의 전기의 발견이 이 잠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 전자미디어의 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잠을 줄여서 게임하게 만듭니다 잠을 줄여서 드라마를 완독하게 만들고요 밤새요 봤다 밤새 플레이 했다라는 것은 잠시간을 가지고 미디어 플랫폼들이 전쟁을 치우고 있네요 넷플릭스도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스팀도 플스도 여러분 자기 전에 누워서 계속 스마트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잠시간을 가져다가 생산이든 소비든 결국 자본주의의 틀 안으로 돌리고 있다는 매일 새벽에 하는 소리죠 침대 넣어서 보지 말아야지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었던데 그리고 유익한 것도 안 보잖아요 쇼츠 그리고 저는 스팀 덱을 붙들고 누워있죠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가 시간을 빨아먹는 어떤 순간 우리가 디아블로 같은 게임 하면 정신을 잃잖아요 밤을 새고 정신을 잃어요? 디아블로 밈 중에 옛날에 제일 유행했던 게 그거였어요 친구가 CD를 선물해서 컴퓨터에 넣었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군대에 와 있는 거예요 타임워프 그런 디아블로는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대단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썼는데 그냥 소비되던 시간을 부분유료결제라는 이름으로 붙인 게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 산업인 거고 그러면서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쓴 시간이 화폐로 환산되는 어떤 시스템이 본격화됐다라는 흐름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블로는 요즘 게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착해 보이는 게임이에요 왜? 시간을 그냥 쓰게만 만들었죠 요즘처럼 그걸로 돈을 빨아먹지는 않았지만 다행본만 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의 창조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뒷부분에 스토리랑 붙여봅시다 그럼 얘는 그 자체가 릴리트예요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 시스템을 창조했어요 그 원천이면서도 정작 이 시스템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게임들은 욕하면서도 정작 디아블로2는 아름다운 고전 게임이었지라고 추정하게 되는 아니 이게 이렇게 가사 붙나? 네 릴리트는 곧 디아블로 프랜차이즈고 여기서 말하는 디아블로 프랜차이즈란 디아블로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알려주었던 미래네요 그렇죠 20년 전에 그런 의미라면 이 디아블로가 지금 보여주는 걸어온 길과 마지막 4편에서 보여주는 이 스토리텔링의 뒤집기는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매우 놀라운 매치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릴리트 같은 캐릭터가 저는 이거 말해도 돼요 네 NC나 넥슨의 게임에서 나왔으면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 수 있다 그걸 이게 곧 리니지야라고 말할 방법은 없다 이게 곧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야라고 말할 근거는 있다 NC나 넥슨에서 나왔으면 릴리트의 이러한 성격을 아무도 몰랐겠죠 결제하느라고? 리니지는 심지어 원작까지 있는 게임인데 스토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작이 있었죠 원작까지 있는데 리니지야들 중에 그 원작 만화 본 사람 1%나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심지어 그 분쟁이 꽤 컸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해하고 뭐 이렇게 얼마 주고 이렇게 정리되기도 했고 아 그렇구나 이름 자체가 원작 만화에서 온 거기도 하고요 네 우리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문명 프랜차이즈 얘기하면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블로와 함께 대표적인 21세기 인류의 시간도 주기니까 그렇죠 신기하네요 생각해보면 이모탈 나올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실망하고 질색했던 이유가 그런 류의 게임이 되지 마라 였잖아요 하지만 그가 이 바닥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작품이 처한 상황 네 을 스토리로 얘기했네요 이건 좀 해석이에요 실제로 분리자들이 근데 저는 팀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봐요 네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모든 팀이 모여서 한두 번쯤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반드시 있었겠죠 그리고 원래 평론가는 창작자도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론가는 좋게 말하는 거고 이제 보통 뻥쟁이 뻥쟁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름의 파케문학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디아블로를 켜실 수도 있고 폴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추천을 하진 않았죠 우리가 그렇죠 네 네 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릴리티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얼마 받아요? 지금 스팀에서 한 10만원 나오나? 한 8만원 정도? 8만원 8만원 8만원을 냈죠 그리고 디아블로 폴을 냈죠 3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당 한 100원 정도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게임 앞 플레이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동안은 재밌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경제적인지도 몰라요 경제적이죠 현질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 8만원은 사실 현질도 아니니까 그렇죠 휴가 플랜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넘어서서 한참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게임을 좀 추천을 할까? 그럼 마무리로 뭐요? 아 여름에? 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PC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얼리 억세스하고 있는 Against the Storm 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Against the Storm 제가 이걸 유피디한테 한번 추천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정도 추천하면 제가 정말 재밌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판타지 도시건설 게임인데 여름에 휴가 때 하시면 좋은 게 일단 무대가 그래요 비 오는 숲입니다 40년 동안 비가 오는데 40년에 한 번씩 대폭풍이 왔고 전부 리셋이 돼요 근데 건설 경영 운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심시티류 혹은 뭔가 시티빌더류의 게임들이 나중에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그라이트가 붙어서 어느 정도 짓고 나면 한 스테이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40년 지나잖아요 전부 리셋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얻은 포인트로 한 번 더 레벨을 올리고 그걸로 다음 스테이지를 도전한 형태로 심지어 건물도 내가 짓고 싶은데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매번 랜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로그라이트의 특징 재반복을 해도 계속 재미있는 어떤 그 순간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올해 정말 대작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해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지도 않은 손으로 스팟식스를 잡고 있는데 이 게임이 현재까지 저의 지오티화입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입문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보분들에겐 절대 추천하지 않고 건설 시뮬레이션이 보통 초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경영 저세기 게임 하나도 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좋아할 수 있다 다만 뭐 도시계획이나 건설 같은 거 그 전공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할 만합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또 싫어해요 아 왜요? 야 이게 무슨 도시야 아 심시티 욕하는 것처럼 도시행정학과 출신들이 욕 많이 하더라 그건 아무것도 그건 진정한 게임이 아니다 알았어요 디아블로 하지 않으실 분들은 위해 다른 작품까지 추천했습니다 여름의 팟캠 문학관이었습니다 문학인 수고하셨습니다 요파씨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나성인의 여름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15회 목요일 순서였어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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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